아 진짜 헤드 두드리는 소리 뭐냐고 다은아 너가 계속 오리야 왜? 뭐가 걸려요? 왜 너만 재밌는 거 계속해 아 그니까 나 왜 자꾸 오리 걸리지? 일단 다은이 무서워하고 시작해 오케이 오케이 다은이 한 번 달고 시작해 계속 오리야 근데 이거 뭐하는 게임이야? 방고끼는 게임이야? 뭐야? 아 맞아 나 무지성 가 그냥 연수야 해결하고 와 여기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현 너 오리지 준현 도방 야? 어 몰라? 맞나 본데? 그 다음은 뭐야 당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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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이거 계속 기다려야 돼 해놓고 가면 돼 아 미션 왜 이렇게 많아 미션 왜 이렇게 많아 에리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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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지 에리조나 수상해 에리조나 수상해 에리조나 에리조나 주황색? 그냥 내가 무서운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 미 시간 미션 에리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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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리조나 에리조나 와닐로 쭉 와닐로 쭉 어디 죽었어? 어디 죽었어? 아니 나 부엌? 부엌? 아 맞춰 죽었어 제가 에리조나가 장르의사 에리조나가 의심됩니다 2초 전까지만 해도 피지 1개였거든요? 이거 에리조나가 마초랑 에리조나가 같이 간 이유로 마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에리조나가 부엌에서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안했어요 에리조나가 부엌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에리조나가요? 부엌에서 아무것도 안했어요 나는 마초를 열심히 열심히 거울 닦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누가 말했지? 잘못 봤나? 그 말한 사람 누구예요? 언니랑 같이 있을 때 에리조나가 왔잖아 부엌에서 식당으로 우리 둘이 계속 같이 있는데 기억한다? 방금? 어 방금 언니랑 나랑 같이 있었잖아 미안 그건 나는 내가 못 봤어 시야가 넘어서 근데 에리조나가 부엌에서 식당으로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감자랑 같이긴 했어 내가 아니면 미안하다 주나야 나 시체 하나 어딨어 나머지 시체 어딨어 없어지나 언니 같이 다녀 언니 팔... 이거 아니지? 나 아니야 바로바로 누군지 안 알려주니까 재밌다 좀 담담하게 싸고 나 감자랑 다녀야 돼서 이름? 빵구쟁이 미션 안 한 사람? 다 안 한 사람? 나, 나, 나 언니 미션 해, 내가 지켜줄게 어디, 어디냐? 여기, 이거 아니야? 그거 맞아? 전등, 전등 언니, 나 전등 고치러 가볼까? 아니, 나 버그 났어, 안 늘려 아, 나 바보다 아, 난 바보다 미션, 미션, 미션 아, 나 사보타지 하면 위치 추적 되는데 바보같이 그거 안 했어 아니, 나 그거야 그 뭐지? 영예사 언니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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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누구 보러 갈게, 잠깐만 어 밑에, 밑에 어, 뭐야? 사보타지 이거, 이거 사보타지 같은 거 저기, 마당 밑에서 누가 사보타지 썼거든?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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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션, 나, 나, 나 일로와, 미션, 미션 줘 어, 언니 미션 해 두다다다, 너, 오비지 너 반드, 사보타지 썼지? 너 여기 있으면서 사보타지 썼지? 아닌가? 두다다 맞는 거 같아 나도 이거 컴퓨터로 들고, 뭐야? 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leh 막 배우커드 콤바, 이 자막 조다다나 오다 ㅋㅋㅋㅋㅋ 아, 이 자막 그거 캐나다 고이 아니야? 에리조나 키웠어? 아니 아무도 안 죽였는데 아니 아무도 못 죽였는데 그냥 몰렸어 소상하다고 나 감성출이 오지는데 어떡하지 아니 나는 처음에 에리조나랑 맞힌 줄 알았어 아니 뭐냐면 내가 에리조나의 딸이랑 간에다가 근데 신기하게 아무도 못 죽였는데 맞혔어요 다온이한테 갔는데 다온이한테 내가 막 굉장히 거지같은 새끼 내 발 씹었다 했는데 오